구TV 대표 기도 프로그램 생방송 달리다굼 기적을 이루는 기도가 100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성도들이 보내준 3천여 건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목회자와 시청자, 구TV 직원들이 함께 기도한 덕분에 100회 특집에서도 다양한 간증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조유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구TV 대표 기도 프로그램 생방송 달리다굼 100회 특집이 시작되자마자 전국 곳곳에서 성도들의 전화가 몰려듭니다. 100회를 맞은 구TV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굼의 생방송 현장은 어느 때보다 기도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특별히 달리다굼에서 기도받은 후 응답받았다는 간증 사연들은 감동을 더했습니다. 37회에 출연해 기도를 요청했던 김인숙 집사는 생방송 중 달리다굼으로 전화해 외도로 가정을 떠난 남편이 기도받고 한 달 후에 외도를 멈췄고 가정이 회복됐다며 간증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도사님한테 기도받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 직원을 내보내고 전화도 전혀 안 하고 가정으로 온전히 돌아왔어요. 이어 취업을 위해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박준수 청년은 기도 후에 취업에 성공했다며 영상을 보내와 제작진과 시청자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별히 막내 아들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교회를 다니지 않던 남편과 딸이 천국에서 아들을 만나고픈 마음에 새가족에 등록했다는 기도 사연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막내 아들이 이제 실은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갔는데 우리 아들이 이수 믿고 세리받고 천국 갔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한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자 고면을 했더니 감사하게 아버지 그 고통과 그 슬픔 아버지 아시지요? 아들 잃은 슬픔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찬양으로 바뀌어진 것을 감사드리고 선포합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전효실 전도사는 달리다곰을 통해 기도의 힘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다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도가 막힌 문을 열고 또 삶의 어려움을 돌파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힘든 문제인데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또 삶의 소망을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삶의 어떤 이유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백회 특집에서는 달리다곰 월요일 기도자인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가 화상 전화를 통해 백회를 축하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달리다곰 백회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시켜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달리다곰의 기도 사연을 보내온 시청자는 약 3천 명, 이 중 400여 명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소개됐고 모든 기도 요청은 구TV 직원들뿐만 아니라 TV 기도 게시판을 통해 시청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3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달리다곰은 백회 특집을 맞아 상담이나 기도 사연 접수 시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국번 없이 1522-522-1로 전화하거나 구TV 홈페이지에서 사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